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43층에 익스트림 타워를 설치해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원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완산구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전주시 행정구역과 인구 현황, 도심의 변화, 입주 물량과 시세, 개발 호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도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완주시에 둘러싸여 있고 그 외 지역은 익산시와 김대시에 인접해 있고요. 전주시는 덕진구와 완산구의 두 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고 두 개의 구는 2020년 12월 18일부로 두 개의 구가 다 조정지역으로 부꼈습니다. 덕진구는 16개의 행정동이 있고 완산구는 19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인구를 보자면 덕진구의 면적이 조금 더 넓고 완산구의 인구가 조금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6월까지 65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분이 50.8%로 남성분보다 조금 더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개출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53만에서 65만까지 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15세에서 64세 인구는 74.5%에서 72.2%로 줄었지만 절대적인 인구량은 7만 정도 증가를 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층이 16.4%에서 9.1%로 감소했고 0세에서 14세 인구가 9.1%에서 13.4%로 증가해서 조금 더 젊어지는 도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주시 도심의 변화를 보면 60년대에 도심이 되었고 70년대에 전북대를 중심으로 덕진 부도심이 형성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전주역 개통과 함께 인후 부도심이 형성되었고 90년대에는 화산지구 개발과 함께 지구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서부 신시가지 지구 중심이 형성되었고 2035년 도시계획을 보면 1도심, 2부도심, 2지역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도심은 객사와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광역문화관광축을 구축하기 위함이고 2부도심은 효자와 팔복을 중심으로 한 서부와 북부의 광역행정중추, 주거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후와 완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와 남부는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까지는 공급량이 과다했고 2021년도부터는 24년도까지 현재 수요량 대비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입주 물량 또한 2021년도까지는 과다했고 22년도에 예정된 공급 물량이 전체 다 완산구에 있다 보니 22년도에만 공급 물량이 되고 21년도와 23년도, 4년도 모두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현재 전주의 신도심이라 불리는 형만, 에효의 아파트 시세를 준비해봤습니다. 혁신이나 만성 모두 다 34평 모두 6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시티와 효천도 6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완산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입주가 가장 빠른 우밀인이 33평대 6억 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릴 완산구 호재에 대한 위치인데요. 서신동에 위치한 감남목골 재개발과 그 옆에 쪽으로 효자동에 위치한 대한방직부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삼천동 재건축에 대해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부지는 2000년대 서부 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대한방직부지의 전주공장에 87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막대한 보상비로 인해 도시개발 계획에서 재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소유주는 주 자광으로 돼 있고 도시관리 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지만 소유주인 자광이 상업용지로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69,7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상업화로 하면 일반 특혜시비 의혹이 있어서 현재 전주시 공로나 수기 과정을 통해 선택된 시나리오를 주 자광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자광에서는 주거, 숙박, 업무, 상업시설을 모유 갖추는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43층에 익스트림 타워를 설치해서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원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가시적으로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삼천동 쪽에 세경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요. 삼천동 쪽은 1980년도에 인구 유입이 시작되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세경아파트는 옆에 삼천초등학교와 공원과 도서관을 사이에 끼고 있는 위치로 초품화가 될 위치고요. 21년도 4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 시공사는 대림건설로 이 편한 세상이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평형의 실거래가는 1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는 삼천주공 3단지가 있는데요. 삼천주공 1단지는 세창 짜임으로 재건축이 완료되었고 삼천주공 2단지는 이한 전주 3천으로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3단지는 현재 500세대로 5층에 14평형에서 17평형까지 되어 있고 실거래가가 1억 8,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공사는 코오롱 글로벌 하늘체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오성대우 아파트 재건축은 넓은 평수인 27평과 33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계 말 아이파크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코너의 위치에 있고 또 평형수도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실거래가는 33평형 기준으로 2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역으로 지정만 되었고 다른 추진사항이 없지만 쌍용 2단지 아파트를 보시면 옆에 쌍용 1단지 아파트는 신혼 리부엘로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옆에 세경 아파트도 건설 예정이고 옆에는 또 초품화가 삼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쌍용 2단지 아파트가 개발된다면 초품화 아파트가 될 거고요. 현재 21평형이 1억 9백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성대우 아파트 옆에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 개나리 아파트 1차, 2차는 대지가 넓고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되면 가장 먼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393세대고 15평과 21평으로 되어 있는데 21평은 현재 1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고 있고 15평은 1억 4,400만 원에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감나무골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감나무골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전주 중앙에 위치하고 이마트와 롯데백화점에 인접하며 서신 초, 서신 중, 한일고등학교에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근의 바구멍 지역을 재개발 완료한 서신 아이파크 이 편한 세상이 현재 33평형대가 6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감나무골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나무골은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서 개발될 예정이고요. 20년도 1월 13일 날 관리리 처분인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1986세대 중에 1,246세대를 일반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전주에 계신 아직 무주택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